한국의 유명 테너 손태진이 수원에서의 대규모 콘서트를 앞두고 그 준비 상황과 기대되는 무대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손태진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에게는 그의 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과 그의 팀은 이번 수원 콘서트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콘서트의 세트리스트 구성부터 무대 디자인, 음향 시스템의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그의 대표곡들을 새로운 편곡으로 준비해 팬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원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특별 게스트와의 협연입니다. 손태진은 몇 명의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연은 손태진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동시에 콘서트의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콘서트 중간중간에 직접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팬들의 요청곡을 받아 실제 콘서트에서 선보이는 등 팬 참여형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어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원 콘서트는 손태진의 음악적 역량을 총망라하여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과의 교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손태진은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무대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